예전 제이스 예전 제이스 세스엠 투어 플랫폼 You know what to do with that big fat butt Leaga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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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아 이상은 어떤 팬이 너 보려고 제주도에서 올라왔다는데? 아 또야? 아 이러다 이 제주도 무인도 되는 거 아니야? 왜? 야영길아 여자들 어떡하냐? 왜? 아니 이번 추석에 뜨는 보름달을 보면서 우리를 갖고 싶다는 소원을 빌어야 되는데 이번 추석은 날이 흐려서 보름달을 볼 수가 없대? 아 너무 아쉬워하지마 내가 소원 빌 수 있게 도와줄게 잘 봐 여기 보름달 썼다! 달에는 도끼도 사와야지 와우 루이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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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와우 야영길아 너 그거 알아? 뭐? 요즘 조인성의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외모가 화제래? 이 정도가 아니고 무슨 진짜 변치 않는 외모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잘 봐 내 초중고 졸업사진이야! 우와우 우하우 , 초등학교 졸업사진이야? 몰라? 와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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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길아 나 박 터트리기 하고 싶어졌어 갑자기? 준비해 자 아까 준비한 거 있지? 콩주머니 하나 둘 셋 하면 이 박을 향해 힘껏 던지는 거야 준비됐어? 네 좋아 가자 하나 둘 셋 우리한테 던지지 말고 여기를 던지자 여기를 던지자 여기를 가자 와하우 와하우 해아이 생홍 오늘도 여기 있는 여자들 마음껏 조정해봐 좋아 정확하게 5초 뒤에 여기 있는 여자들 비명소리를 듣게 해 주지 자 오늘은 특별히 내 옆에서 방청할 수 있는 영광을 주지 내 옆자리의 주인공 내 옆자리의 주인공 아 희노 좋았어 오늘은 니가 그 영광의 주인공이야 앉아 앉아 옆에 앉아 일어나 비켜 야 이런 방석도 없는 딱딱한 자리에 앉으라고? 다시 앉아 난 여기 앉을 거야 하하하하 반찌 둘 다 좋아 죽는 거 하트하잖아 이런 나의 뽁두각시들 하 knob 매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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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모두ге Gemma 진짜 지금 궁금해 regiment mains けど hai 감사합니다.